오늘 있었던 뉴스 몇 가지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또한 다음 주부터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견되는 만큼 사전 대비 퇴세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윤 대통령 어제는 응급복구와 함께 신속하고 실실적인 피해 지원 등 정부 부처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지시했습니다.